제5차 개헌 제6대 총선을 통해 셀프민정의항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 제6대 대선에서 또다시 윤보선 등을 상대로 연승하며 제임한 후 자신의 셀프민정의항을 위해 뜯어고쳤던 헌법을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 다시금 뜯어고쳤던 1969년 제6차 개헌 일명 3선 개헌으로 1971년 제7대 대선에 또다시 출마하여 제5대 6대 7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사면임한 채 이제는 국민들의 투표조차 필요없이 죽을 때까지 독재할 수 있는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에 이르기까지 1962년 제5차 개헌에서부터 1972년 제7차 개헌 유신헌법 공표 때까지 10여 년간의 우리나라 헌정사를 대한민국 제3공화국으로 구분합니다. 저희 커넥팅 링크에서는 지난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매국노 열전 3부작과 이승만 자유당 정권 시절 제1공화국 열전 5부작을 소개해드렸던 비트윈을 통해 박정희 정권 시절의 전반기라 할 수 있는 1961년 5.16 군사정변부터 1972년 10월 유신에 이르기까지 10여 년간의 짧지 않았던 시간 동안 꼭 한 번쯤은 다시 짚고 기억해야 할 인물들을 5부작 제3공화국 열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